서울의 중심, 종로에 있는 세훈 상가는 우리나라 근대화의 상징이자 주상복합 건물의 효시이기도 하죠. 이 세훈 상가가 우여곡절 끝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시민들을 위한 대규모 녹지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훈이라는 이름은 세상의 기운을 모두 다 모은다는 뜻으로 지난 1967년 김연옥 전 서울시장이 우리나라 최초 주상복합 아파트를 목표로 지었습니다. 전자와 가전, 공구점 등으로 질비한 상점들, 세훈 상가에 없는 물건은 대한민국에 없다고 할 만큼 세훈 상가를 한 바퀴 돌면 미사일과 잠수함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때 한국의 실리콘밸리, 그러나 현재는 낡은 건축물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 시절 철거에서 보존이 결정되면서 도시재생이 이뤄졌지만 낡고 오래된 시설로 가치는 현저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서울시가 이곳을 도심에서 낙후된 지역으로 선정해 이 일대 44만 제곱미터를 우선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용적률 등 기존 도심 건축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면서 민간이 통합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민간이 세훈 상가를 매입할 경우 일부 용지는 시에 기부 체납돼야 하는데 시는 이 부지를 공원과 녹지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재개발이 끝나면 서울 연남동, 이른바 연트럴파크의 4배가 넘는 녹지가 생긴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다만 수십 년간 생계를 이어온 지역 상인들의 이주와 보상 계획은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SBS 피즈 박연신입니다.